여러분 제가 뮤직뱅크 오늘 꼭 먹는 스무디가 있어요. 한라봉 요거트 스무디라고요. 그게 단종이 됐나 봐요. 우주에 한라봉 요거트 스무디를 마시고 싶어서 켰는데 없어서 주문을 다 먹고 싶어요. 아 안녕하세요. 아과 만채. 너무 귀엽다. 어? 맞아요? 아! 귀엽다. 하나, 둘. 손톱이 이렇게 다른 거 봐요. 너무 잘 어울려요, 지헌이. 친하게 그냥 우리 지헌이가 친구가 없으니까. 아까 많이 친해졌라. 아 귀여워요. 저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. 언니들은 빠져줘야겠어요.